아 이거 너무 멀어요 눈싸움에 더 가까워야 돼요 깜빡된 거 레이저 레이저 아 이거 이러봐봐 이거 배워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썹이 봐야 돼 아니 근데 눈 안 봐도 되잖아요 아니지 눈썹인데 이거 봐야죠 아유 가만 있어요 아유 가만 있어요 아유 당연하지 한 판 보고 싶네 정말 아 이걸 봐야죠 봐야 되지 않겠네 자 준비 시작 시작 널 원히 닿은 네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그래 예 아 아 아 아니 아 웃으면 안 되는데, 웃으면 안 되는데. 왜 자꾸 웃음이 나는 건가요? 웃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웃음이 나는 걸까요? 그게 사랑의 작은 시작이야. 자기한테 물어봐요. 자기 성마음에 한번 물어봐요. 나도 정말. 뭘 이렇게 했어. 아니 예능이니까 웃는다, 예능이니까. 안 웃으니까. 왔어. 모르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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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참. 다시. 못 된다, 너 봐라. 그냥 아! 그냥 그윽하게만 그윽하게. 여기 계신 분들 좀 남아주실 수 있잖아요. 다시. 시작. 시작. 짜잔. 난 널 너무 사랑해. 자 어떻게든 몽근영수. 아 미순문 진짜 모르겠어요. 정국이가 우리 밀폐를 다 만든 거예요. 그것도 다 미스 문한테. 진짜 그렇네.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해. 이거 뭔가 이상해. 확실히 이상해. 아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? 우리 팀이 두 번 졌는데 정국이가 다 미스 문한테 두 번 졌어요. 정국이 계속 날 몰고가 아니잖아요. 근데 너를 이길 정도는 아니야. 야 이거 네가 젠엑스맨 같아. 제가 원래 여자들을 못 봐요. 야 지현우는. 지현우는 뭐예요 형. 지현우는 뭐예요 형. 애매우는 가족이니까. 옥수수알. 아! 옥수수알. 아! 뭐야. 뭐야. 아 젓가락으로요? 대표 한 명. 형 이게 결정적인 승부란 말이야. 방수를 해봐. 아니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선택했죠. 아 그래요? 방수 한번 몰아보죠. 방수! 아니 그... 너 무조건 이겨야 하면 해. 이기면 되잖아요 형. 그렇지 이기면 되는 거야. 형 하나당 젓가락 한 번당 하나씩 잡는 거죠 형. 방수 형 이거 진짜 할게 형. 이거 너한테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. 알겠습니다 형. 아 재석이 형 젓가락 진짜 잘하는데. 야 이겨야 된다. 아 그럼. 시작! 좋아 하나. 그렇지 좋아. 시작! 좋아 하나. 그렇지 좋아. 야 니가 더 빨라 빨라 빨라. 그렇지. 왔는데 일로? 그렇지 왔어 좋아. 집중해. 집중해. 긴장하지 말고. 그렇지. 방수야 큰 거 부터 해. 나 다시 왔어요. 하나 다시. 야 큰 거 부터 하라고. 나도 다시 왔어 다시 했어. 좋아 좋아. 야 니가 이겼어. 니가 이겼어. 니가 이겼어. 야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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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야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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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